화석인 것 같아요. 양념, 양념이 양념이 국... 진짜 싸웠다 이거는! 이야... 저기... 우리... 가위바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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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아... 이게 뭐예요? 오징어 그거... 그거냐 뭐냐 이거 무말랭이? 아니면... 이게 뭐야? 여러분 이게 아직 덜 굳었어요. 이게 아직... 이야... 이게... 솔직히 제가 이런 것까지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리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... 이거 봐 이거 봐. 아직 물기는 좀 있어. 그럼 시켜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. 다연아 이리 와. 저리 가라! 물로 꺼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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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... 먹을래? 여러분... 맛있겠죠? 여기 뭐 또 있다. 김치가 하나 또 있어. 다른 김치가 이번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. 얜 뭐야? 오우 깍두기! 깍두기가 약간 거뭇거뭇한 게 묵은지처럼 보인다. 그치? 그러니까요. 이게 오래된 깍두기는 되게 말캉말캉하거든요? 응. 아 나 먹는 줄 알았어. 먹어? 아니야 아니야. 에휴 씨... 자! 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. 오우... 발골을... 닭을 좋아해, 닭을. 와 지금 치킨 박스... 제 예상인데 여기 한 열 박스 있어요. 화석인 것 같아. 아 어차피... 와! 헉! 굳었지? 와! 양념, 양념이... 양념이 굳었어. 이야 나 여기 좋은 거 봤어, 좋은 거 봤어. 소스를 며칠 정도 두면 이렇게까지 굳나요. 좋아하실 것 같은데, 웃긴 얘기. 이거... 거의 이거는 한 달 가까이 둬야 돼. 그래야지 이런 젤리포가 나오네요. 어... 저 이거 한 번 엎어봐도 돼요? 어. 뭐가 있나? 이야... 좋은 거 나왔다. 이야... 진짜 썩었다 이거는! 와! 이야... 이게 그거 같아. 뭐 저기... 우리 볶음밥 같은 거 지금 짬뽕 국물 같은 거 주잖아. 어? 그거 국물 그릇 같아. 아! 아 괜히 왜 괜히 열었어, 씨! 이야... 이게... 와! 저는 이런 곰팡이 처음 봤어요. 어, 그거는 안 좋은 곰팡이야. 자! 진짜 치킨을 졸래 좋아하시나봐요, 여러분. 치킨무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. 대박이군. 대박이로세! 다행! 자,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. 다행히 조금 이따 보고. 다행히 조금 이따 보고! 너무 이따 보고. 요거는 다행히. 사진문에. 그 다음 영상에서 영상으로 돌아가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! 그럼 또 만나요! 예전 잘 경상에서 여러분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에서 만나요!